1번, 2번, 선전, 선동도구였군, 선전 선동도구, 북한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기때부터, 김정일만, 김정은 이런사람 보고 막 우는 도구였군, 감격해가지고, 3번, OK, Dynasty, Remind A of B, A에게 B를 기억나게 하다, 생기시키다, Value, 가치, 또 공사로 쓰이면, 소중이 여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요, In Particular, 특별히 그런 말이죠, 특별히, 그 다음에 Study Tools, Harmony, 조화, 비교급 강조할 때는 비교급 앞에 Even Loachy, Fast, Still, or Last를 쓴다고 그랬죠, 배열이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면 되고요, 이번에 Death 이후에 보니까 주어 있어요, 없어요? 주어 없죠? 그래서 Death은 관계되면서 집격이고, Death이야가 앞에 나와있는 Death News, 여러가지 가치표를 설명해주는 거지, 엄청나게 그들의 행동과 땡땡에 영향을 끼쳤던 가치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4번, 문자도 was much more than a painting to people of the 조선 다이내스티, 여기 More Than이라는 비교급 앞에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Much가 나왔지, 그렇죠? 그래서 문자도는 조선왕조의 사람들에게는 그림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It reminded them of important values, 그것은 문자도는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어떤 가치였느냐, 엄청나게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가치들을 항상 기억나게 해주는 그림들이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문자도는 하나의 학습 도구였습니다, Through it, 문자도를 통해서 Children in 조선 다이내스티, 조선왕조에 있는 아이들은 Food to learn,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The importance of harmony, 조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끝이요? 뭐야, 한 줄 아웃 끝이야? 뭐, 끝이야? 너 엄청 길대매? 우리, 이거 이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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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